2015 아시아 리듬체조 선수권대회 개인종합 결승경기 보내드리고 있습니다. 이제 대한민국의 선현재 선수의 리본 경기 함께 하시죠. 오늘 컨디션 좋습니다. 지금 시합에 임하는 태도도 우리 선현재 선수가 한 동작 한 동작 굉장히 심혈을 기울이는 모습이 느껴지거든요. 리본 끝까지 힘있게 잘 그리면서 난도 힘주고 마지막 순간까지 집중을 하길 바랍니다. 평소 하던 대로 편안하게 해주면 좋겠습니다. 네 잘했습니다. 네 티튜드 피봇 좋았습니다. 포에테 피봇 끝까지 중심을 잃지 말아야겠죠. 잘했습니다. 자 부드러운 발레 음악에 맞춰서 마침 발레리나가 된 것처럼 아름다운 연휴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. 기계알람도 잘했습니다. 네 회전과 연결해서 신체 회전을 추가점을 받던 난도 잘했습니다. 네 잘했습니다. 네 대한민국의 소년재 선수입니다. 한층 여유롭고 완숙해진 연기를 선보였습니다. 네 역시 소년재 선수입니다. 맞습니다. 어제 사실은 실수가 좀 많이 나와서 많이 걱정을 했는데요. 오늘 아주 침착하게 잘 해주고 있습니다. 그렇습니다. 뭐 표정은 명불허전이죠. 그렇죠. 네. 네 티튜드 피봇 돌면서 리본 모양 아주 예쁘게 잘 나오고 있습니다. 네 점프 아주 깔끔하게 나왔고요. 자 18.200점을 받았습니다. 자 오늘 아주 좋은 기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손현재 선수. 현재까지 순위 살펴보시면 손현재 선수가 54.350점으로 1위에 올라 있고요. 나자렌코바 선수가 2위. 그리고 우즈베키스탄의 세르주코바 선수가 3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